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오늘 그냥 내려봤습니다 모자 벗어라 머리가 좀 답답해 보입니까? 반갑습니다 안녕 못해요 앞머리가 뭐해요? 그냥 넘어가시죠 아프리카 UI가 좀 바뀌었네요 아프리카 UI가 이제 성별이 표시가 안되네 또 바뀐게 있을까요? 아프리카 UI가 바뀌었습니다 축구 얘기하자구요? 제일 얕은 지식으로 축구 얘기하는 거 좀 피하려고 했는데 아 어제 봤습니다 봤는데 너무 아쉽더라구요 항상 이렇게 후반 가가지고 후반 초반에 골 터지고 이런게 그러니까 종합해보면은 축구의 내용을 저도 이제 좀 살펴봤어요 지금 이제 뭐가 문제인지 표적이 이제 클린스만에게 갔더라구요 클린스만을 욕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7-80% 정도 되고 아예 그냥 한국 축구는 답이 없다 어 뭐 계속 이제 한국 축구의 이 이 입지나 이런 위상이 계속 점점점점점점 2014년 이후로 계속 뭐 점점점점 떨어져간다 뭐 이런 평을 내리는 사람들도 꽤나 있고 일단은 클린스만을 좀 경질시켜야 된다 어 지금 경질시켜 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 리스크를 초래할 수가 있다 클린스만은 애초에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감독으로 어 위임이 딱 되고 나서부터 계속 뭔가 좀 불신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구요 근데 어 그 말이 이제 맞는 거 같아요 축구 전문가들이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니까 그 뒷배경에는 이제 클린스만을 안쳤던 사람이 정몽규라는 그 사람이고 둘 다 쳐내야 된다 클린스만을 안친 사람 정몽규 이 둘을 좀 쳐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되게 짜게 식어가지고 좀 더 그랬던 거 같아 어 오히려 이게 다행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그 이제 주장은 그거죠 강팀에게 호주나 뭐 이런 강팀들에게 딱 꼈으면 젖잘싸라는 말을 하면서 또 시시하고 또 이 뭔가 병든 한국 축구가 계속 어 이어졌을 것이다 오히려 이참에 더 까발려진 게 오히려 다행이다 어 어떻게 닦여도 이런 팀에게 닦일 수가 있냐 그동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실력이 뽀록 나지 않게 그냥 선수들 개인적인 어떤 기량으로 메꿔왔던 것을 뭐 클린스만의 제일 문제는 전력도 없고 뭐 뭐 뭐 그런 게 없더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일단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전술도 없고 그냥 실실 웃으면서 그냥 교체 카드도 이제 제때 제때 써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미흡했고 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정 연봉은 20 몇 억이야 26억 정도 될 텐데 그 26억 정도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너 감독 그만해라 너 지금 이건 말도 안된다고 계약 파기하자라고 해버리면 이심 이제 그 위약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태이고 클린스만이 내가 양심적으로 우리 팀 못 이끌겠다 내가 좀 미안하다 감독으로서의 자질이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너무 질타를 많이 받고 있으니 나는 이 팀 못 맞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클린스만이 이제 토해내야 되고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감독이지 빡쳤다고 배복? 라이브에 퇴사한다고 말함 띠띠띠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이런 감독이 없었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뭐냐면은 한국 감독으로 선임이 됐고 이제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쭉 한국 축구를 이끌어왔으면 적어도 이제 자택근무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맨날 미국 가가지고 그리고 선수 뽑고 뭐하고 하는 것도 화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뽑고 좀 뭔가 이제 진정성 같은 게 좀 없고 진심이 아니다 그냥 인터뷰 스킬만 되게 좋지 사실상 클린스만은 뭐 거의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사기에 가깝다 뭐 사기가 좀 뭔가 저 분야에서도 그 축구 감독을 하는 사람들의 입방하에 한 번 한두 번 누른 사람이 아니다 저런 문제 있는 사람을 애초에 안 치는 것조차 그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황금세대가 이게 손흥민도 이제 나이가 있고 앞자리 수가 바뀌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이런 황금세대가 있을 때 뭔가 하나 기록을 만들어 놓고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손흥민이 손흥민도 빠지고 나중에는 또 나이 먹으면 다른 선수들도 점점점점 빠지고 할 텐데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교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사실 많이 없다 수비수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수비수가 뭐 몇이나 있겠냐 어제 가장 큰 질타를 받았던 그 선수 그 수비수도 K리그에서는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선수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한 번에 그 잘못된 패스 거기서 자꾸 끊기다 보니까 계속 뭔가 답답한 모습이 자꾸 나왔었던 것 같은데 박용호가 그래도 K리그에서는 수비수로서 잘하는 선수인데 뭔가 이게 좀 연결도 잘 지어지지 않고 자꾸 끊기고 끊기고 거기다가 이제 필드골도 없었고 예 또 거기다가 예 영슈팅이었잖아 영슈팅 영유효슈팅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거의 감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제 더 확실한 거는 클린스만이 이제 감독을 보면서 계속 똑같은 실수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클린스만이 제때제때 수리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론이 전가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경질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구요 진지하게 감독 탓도 맞고 그러니까 딱 그거야 우리나라 축구는 풍선효과야 풍선을 딱 쥐었는데 어디가 확 튀어나와 그럼 그걸 딱 막아 그럼 다른 데 또 튀어나와 또 막아 또 막아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라 그러고 다 갈아엎어야 된다 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일단 두 명을 쫓아내고 그러고 이제 다시 뭔가 리셋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선웅정 감독님의 그 인터뷰가 또 이제 뭔가 재평가되더라고 어 선수들 어떤 뛰어난 선수들의 어떤 개인기량 같은 걸로 어떻게 해서든지 4강을 그렇게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이 실력이 뽀록이 날 것이다 근데 그 말대로 어제 정말 처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참 그 그 요르단이 뭐 되게 전략을 잘 짜고 되게 잘했으면 되게 극적인 순간 그런 것들을 잘 연출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를 봐도 아 진짜 요르단 잘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뭐 사실상 뭐 패배 요인 분석을 할 때도 어느 정도 객관성 있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요르단이 그런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축구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경기가 있을 때 어제 그 실수를 받아먹은 거거든 실수가 있었어 그 실수를 기회로 살려서 잘 받아먹었어 그냥 거의 자동문식으로 문 열어주고 그냥 바로 슛 때려가지고 골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골이 먹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감독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그런 미움을 산 이 두 명 클린스만 감독 그리고 클린스만을 안친 그 정몽주 예 그래서 그 정몽주에 대한 그 비리 같은 내용들도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더라구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정몽주가 정몽규 예 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수박 거탈기식으로 조금 왜 어제 패배 요인에 대해서 좀 분석하진 않고 분석해서 나온 그 요약본들을 조금 여러 시선으로 좀 이렇게 그냥 봤어요 봤는데 무튼 정몽규도 예 그리고 또 클린스만도 어 이제는 좀 물러나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구요 예 정몽규에 대한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되도 않는 언플 하면서 더 뭔가 짜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물러날 기회가 있었는데 뭔가 본인의 어떤 그런 과욕 한국축구협회 그 그 대표라는 그 뭔가 그 과욕 때문인지 어 한 번 더 어 뭔가 재여김하면서 어 한 번 더 뭔가 본인이 이끌어 나가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로 지금 좋았던 적이 없었으니까 쪼까내야 겠죠 쪼까내야 겠죠 쪼까내야 겠죠 쪼까내야 겠죠 그리고 일단은 선수 탓은 사실 뭐 할 필요가 없어 사실 뭐 저도 저도 어제 조규성이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실망했죠 예 그런 어떤 심리상태 같은 것들이 움직임에 드러나니까 경기 도중 움직임에 두 번이나 드러났잖아 저번에도 쇼 때려야 될 타이밍에서 어 어 그 스트라이크가 슛 때릴 타이밍에 대해서 타이밍을 못 잡는다는 거 예 차라리 그냥 뭐 그런 저 골대 위로 확 벗어나는 그런 무슨 뭐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뭐 나로호 발사슛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찬스 미스가 생기면 다음에는 아 조금 요각도로 때려야 겠구나 조금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뭔가 이 스스로 AS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스스로 AS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고쳐나가고 그러면서 사실 월클로 거듭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그때 뭘 잘못했는지 근데 일단은 슈팅 자체를 안 해버렸다라는 거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빠졌다는 거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옐로 카드를 처먹었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진짜 뭔가 좀 자질이 없다라는 생각이 저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저도 그때 첫 번째 실수였을 때 그러니까 손흥민이 뒤에 있었고 그 상황에서 골키퍼가 이제 골문을 지키려고 한다면 한 3초 정도 있다가 딱 그런 그 타이밍이 있었잖아 근데 그 타이밍 없이 그냥 바로 열시 방향으로 바로 그냥 패스 주고 그 선수가 다시 손흥민에게 패스하고 손흥민 슛 때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뭔가 사인이 안 맞는 듯한 그런 모습 그때는 나는 오히려 손흥민한테 왜 이렇게 그 같은 선수들 기를 죽이냐고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전에 짜증내고 그 다음 그 뭐 이제 슈팅을 했는데 그 슈팅이 이제 많이 빗나갔으니까 그것도 이제 몇 없는 기회 중에 한 번의 그 기회를 날렸으니 손흥민 입장에서는 아 짜증을 냈는데 저러면은 팀원 사기들도 꺾일 것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축구의 그냥 얼굴 마스코트라고 해도 가은이 아닐 정도로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높은 클라스잖아 손흥민이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목소리를 낼 때 뭔가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것과 그냥 뭐 다른 선수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과 확실히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난 좀 짜증 좀 안 냈으면 좋겠다 주장으로서 이렇게 자꾸 짜증내고 그러면 기죽으니까 기죽으니까 자꾸 안 그래도 또 전에 뭐 나온 사안이나 이런 것들 많이 엮여가지고 욕먹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그렇게 짜증내면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때도 난 좀 욕을 먹었죠 니가 뭔데 축구에 관심도 없는 놈이 어? 손흥민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냐 그리고 손흥민이 그렇게 짜증 냈다고 할지라도 황희찬처럼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고 스트라이커로서 자기 본문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 첫 번째다 그래가지고 그 말도 맞다라는 생각을 들었지만 나는 한편으로는 아쉬웠던 게 손흥민의 그 짜증이 아쉬웠다는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어제 축구에서 보여줬던 조교성의 모습을 보니까 아 이 사람 좀 뭔가 자질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너무 헤딩 원툴이고 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슛을 때릴 타이밍을 못 잡는 저한테 박용호 선수 탓을 하면 안 된다 박용호는 전반에 분명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후반에 교체가 정답인데 그 선수를 그대로 쓰고 실전까지 준 것은 그 선수를 태배로 타켓 음 그래 송모띠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상황에서 슈팅 때리지 않고 뭔가 이 사실 발도 닿지 않았는데 거기서 PK를 유도하려고 그 넘어진 거 난 좀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조규성부터 얘기를 하고 갑시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추하다 어 추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네 그랬던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슈팅을 하는 것은 보면서 와 저걸 놓쳐 저거 그냥 발만 툭 갖다 대고 내도 들어갈 거를 저렇게 힘 조절을 못 해가지고 저렇게 뭐 후지산 대폭발 슛을 한단 말이야 저렇게 뭐 나로 발사 슛을 한단 말이야 저렇게 어 무슨 탄을 쏜단 말이야 야 진짜 너무한다 아쉽다 아 잠깐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쨌건 슛 타이밍이 왔을 때 때려야 된다 이 말이지 때리지 않고 거기서 머뭇거리고 그래버리면 그 어떤 두려움이 증폭되고 그 거기서 약간 그런 얄팍한 생각 PK를 얻어내려는 그런 얄팍한 생각 그걸 순간적으로 이제 했다라는 거 자체가 그래놓고 팔 쭉 늘어뜨리고 이렇게 약간 거북목 하고 있다가 심판이 카드 꺼내려고 하니까 되게 어이없어하는 그런 모습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나 이거를 보면서 약간 조기성 내가 생각했던 압박감 때문이 아니라 약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 전문가들은 축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일단 클린스만부터 끌어내야 된다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 고생했고 다 같이 너무 열심히 했다 선수를 별로 그렇게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것도 다 경험이고 또 더 큰 앞으로 월드컵도 준비를 해야되고 하니까 지금 선수를 누구를 빼고 누구를 뭐하고 하는 거 자체가 아니라 일단 1차적인 어떤 전략 자체가 없고 클린스만이 뭔가 우리나라 축구를 책임질 수 있을만한 인물이 아니다 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들 좀 주목을 하더라고 다 그쪽으로 클린스만 그리고 어 정몽규 이쪽으로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선수 얘기하자면 나는 이제 그 점이 많이 좀 아쉬웠다 이거지 슛 할 타이밍이 왔을 때 스트레이커라면 모름지기 어쨌건 그 타이밍에 그 뭐 괴적이 완전 그냥 90도로 꺾여서 그냥 팍 날라가건 어쨌건 예 때릴 때는 때려야 자기도 때렸을 때 그 감 때렸을 때 그 각도 그 상황 다시 되짚어보고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조금씩 경험치가 늘겠죠 예 골프스타 앞에서 스트라이커라면 근데 그 상황에서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발도 안 닿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빠지고 PK 얻어내려고 했던 행동이었겠지만 굉장히 좀 추한 짓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워스트였어 왜냐면 뭐 유효슈팅 0이라는 그 수치 자체가 예 그죠? 유효슈팅이 하나라도 거기서라도 뭔가 있었으면은 유효슈팅이 있었을텐데 그게 아니었다라는게 굉장히 좀 아쉬웠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아 그러니까 좀 슛 타이밍에 욕을 먹더라도 좀 때려야지 그런거 보면 이제 그 선수도 기백이라는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인거 같아요 기백 황희찬의 그 기백은 아주 예 멋있었어요 상남자 같고 여초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스포츠 이런거는 전혀 여초 같은 데서는 잘 언급이 안되는 그런 요소인데 그래서 축구를 봤던 사람들이 이번에 축구는 진짜 이번 아시안컵은 정말 전국민적으로 좀 어떤 그런 관심이 많이 쏠렸었던 큰 대회였던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황희찬이 손흥민 대신 차겠다고 했던거 뭐 그런 기백이 굉장히 중요한건데 조교성은 그런 모습이 안보이고 예 뭐 그런거고 그동안의 어떤 경기들을 돌아봤을 때 좀 솔직한 말로 좀 아쉬운거는 이런 좀 저급한 인방표현이겠지만 세모발들이 많은거 같아요 세모발 손흥민 국대 은퇴암씨 인터뷰까지 했었는데 지금 축협 어쩌려고 하냐 이 인터뷰가 은퇴가 아닌 축협에 겨냥한 멘트이기에 세모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되는 그 개적으로 이렇게 자꾸 공이 붕 떠버리는게 아 그러니까 너무 그 모습보면 이제 똥볼 찬다고 하고 그때 순간순간에 욕을 많이 먹는 그런 그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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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장면들 와 근데 그런 그 세모발 터치가 상당히 좀 아쉬운거 같아요 그쵸 그쵸 왜 이렇게 왜 그렇게 때릴까 네 아니 근데 대표팀 연습은 무슨 연습을 할까 과연 이제 뭐 패스도 주고받고 연습하는 그 이제 짜여진 그 패턴 짜여진 어떤 그런 그 뭐랄까 루틴 같은게 있겠죠 네 몇 시간 동안 이제 뭐 대표팀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패스 주고받고 하는 것도 할텐데 이제 실전 경기에서는 정말 빠른 패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더 빨리 뛰어야 더 민첩해야 되고 그런게 있겠지만은 아 특히나 이제 뭐 코너킥도 그러고 이제 뭔가 좀 그 골포스터 앞에서 그 공 받았을 때 바로 때려넣는 그 그 한번 접고 때리는게 아쉬운 장면들이 있잖아 저때 안 접고 바로 때리지 그니까 바로 때리면은 그만큼 뭔가 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나봐요 그래서 자꾸 세모발 슛이 나오나봐 예 그의 저기 그냥 위로 팍 솟아버리는 그런게 좀 아쉽다 예 많이 아쉬워 그런 부분들이 예 그리고 사우디 가 전체적으로 그냥 아시안컵 예 전체적으로 보면 축구 수준이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사우디나 이제 좀 이런 그 뭐라 그러죠? 그 인종을 중동 중동 리그 수준이 확실히 좀 올라간 것 같다 전체적으로 다 잘해 스타크 플레이어가 없지만 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중동이 참 잘한다 그러니까 중동도 어떤 팀들 사우디나 사우디나 일정 수준 이상을 계속 꾸준히 보여줬던 팀들 있다면은 뭐 전혀 듣지도 못해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뭔가 그런 그 생소한 나라 이름들 그 축구 변방국이라고 불리웠던 것들도 수준이 빠르게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번에 일본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동아시아 축구의 미래는 없는 것인가 사실 진짜 우리나라의 그 4명이 스타크 플레이어만 아니었으면 거의 중국 수준으로 예 아주 축구 암흑기 예 퇴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고 수비 문제는 언제나 나았었던 이야기였지만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김민재를 썼으면은 김민재의 부재가 너무 컸다 당연히 공감하고 그런데 그렇게 김민재한테만 의지를 할 거냐라는 거지 예 그렇게 김민재한테만 의지를 할 거냐 어 어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음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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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잘하는 게 이제 롤이잖아요 롤? 예 롤 잘하고 뭔가 위상있는 그런 스포츠들 그러니까 뭐 롤이 위상이 없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측면 뭔가 그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이 있는 좀 스포츠 쪽에서 우리나라가 두각을 드러내는 분야가 사실 많이 없어요 음 음 어 뭐 날조 조롱 그런 비아냥 섞인 그런 태도들을 입싹 닫게 만들 수 있는 이번에 LCK처럼 LCK 롤드컵 롤드컵 이었죠? 네 롤드컵처럼 네 그런 좀 그런 악성 유저들 입막음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좀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저도 기대를 많이 했죠 원래 축구를 안 보는 사람인데 이제 그래서 어 사실 이제 그냥 까방권 그 분야의 어떤 권위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대상역이라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대흥민의 이제 그 축구선수 생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축구선수로서 이제 그 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고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하는 것 같더라고 예 보니까 이제 축구 국대 주장 은퇴시기 예 아 이제 구자철 박지성 어 기성용 스물아홉 꽤나 빨리 은퇴를 했어요 이 셋은 예 예 이윤재는 키퍼니까 조금 논외로 친다고 해도 홍명보도 서른셋 예 이 선수 생활에 이제 커리어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야 어 골 많이 넣고 뭐 동아시아 특히 이제 대한민국 선수로서 그런 어떤 위상 해외 팬들 반응 이런 거 보면서 엄청 국뽕을 많이 느끼게 해주고 그랬던 선수가 이제 진짜 박지성 다음으로 손흥민이었기 때문에 아 뭔가 은퇴하기 전에 은퇴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은퇴하기 전에 정말 좀 음 월드컵까진 뛰어야죠 근데 월드컵이 언제죠 월드컵 2026년 아 길다 길어 이제 2년 남았지 2년 예 일단은 저 북중미 월드컵 준비하면서 좀 그 클린스만을 포함한 예 이 한국 축구의 병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정몽규 회장을 엄청 질타하더라고 사람들이 거의 뭐 그냥 악귀급이야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축구의 악귀급으로 그렇게 묘사를 많이 하더라고 너무 미워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감독탓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축구가 뭔가 그 결과치가 좋지 않으면은 여러 측면으로 수비수가 문제다 뭐 제대로 된 스트라이크가 없었다 미드필더가 문제다 이 선수의 어떤 특정 어떤 그런 그 실수로 인해서 무너진 측면이 크다 어떤 분석을 막 이렇게 하는데 이번 축구가 이제 발렸을 때 어제 그 축구에 대한 그 뭔가 사람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 거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좀 이례적으로 좀 이례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어 이게 클린스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어 근데 뭐 굳이 뭐 웃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제 그런 거지 결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으니 뛰기만 죽어라 뛰고 물론 선수들의 투지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뭔가 이제 그 90분 내로 터지는 골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뭔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문제 그리고 전술 이제 감독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기량이 좀 딸리는 그런 아주 그 몰상시간 감독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태도 태도가 태도가 아니 뭐 자택근무하고 해봐야 뭐 난 상관없다 생각 솔직히 자택근무를 하건 화상으로 통화해갖고 선수 명단을 뽑고 하건 뭘 하건 결과값이 중요하면 굳이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근데 1년치의 결과값이 이따위라면 1년치의 결과값이 이따위라면 이제 좀 내려와야 된다 어? 경질시켜야 된다 근데 이 그 또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이제 그 축구협회랑 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너 나갈을 하는지 그러니까 스크린스만 스스로 나 나갈게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 그냥 너 나가 하면서 이제 그 위약금에 대한 책임이 클린스만에게 갈 것인가? 어? 근데 클린스만에게 가면 굉장히 양심적이겠죠 그래 어? 우리나라 축구 1년 맡아가지고 저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이따위로 밖에 못해냈다라면은 그래 어? 마지막 양심은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좀 떠나보내는 네 다시는 보지 말자 약간 그거죠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뭐 이런거 같은데 네 다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좋은 그 스토리로 흘러가겠지만 지금 이약 물고 뭔가 이 위약금에 대한 그 책임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역임하고 또 월드컵까지 준비하는 걸로 클린스만을 계속 데리고 간다면 확실하게 못 박아놓긴 해야죠 좀 진심으로 해라 감독을 하려면 어? 자꾸 뭐 미국 왔다갔다 거리지 말고 이례적이래요 클린스만 같은 사람은 네 그 누구도 한국 감독직을 맡았으면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거리고 그러지 않고 대표팀 딱 정확하게 맡아서 할 때 하고 쉴 때 쉬고 이러는데 그런게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엉망진창이래요 예 자택근무를 하는 거지 자택근무를 일단 뭐 사임 거부 한국 가서 대회를 분석할 것 실망했다 결승에 가려는 목표가 있었다 요르단이 이길만 했다 그들이 보여준 투쟁심과 경기력을 보면 결승에 진출할 자격이 있다 이거는 사실 클린스만 감독님이 아주 좀 90분에 극장골 2경기 어제 경기에서 감독 역량 어제 꼬름난거에요 상대방 인정해주고 이런거 아주 멋있죠 보통 이제 일본 일본 사람들이 이런걸 잘해 상대방 인정하고 상대방 강력했다 상대방이 확실히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패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다음을 준비하겠다 멋있잖아 이런 마인드 아주 멋있잖아 근데 클린스만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는거죠 요르단이 승리할만했다 아주 인터뷰 스킬이 좋은거 같아 전문가들도 얘기하면 인터뷰 스킬 좋고 그런데 사실 크린스만이 항상 매체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했던 내용들만 보면 말은 잘하는데 실속이 없다 이거야 실속이 사실 요르단이 승리할만 했다가 아니라 우리 팀의 문제점부터 얘기를 하는게 사실 맞지 오늘 경기에 대한 얘기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인 분석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해야지 자꾸 빌드업을 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끊기는 바람에 우리나라 실수로 인해서 수비라인 미드라인 여기서 실수가 이제 그 공을 이렇게 주고 뭐라 그러죠 공 뭐라고 했었는데 그거 보고 공 돌리는걸 뭐라 그러지 전문용어로 요즘 그 말 많이 쓰던데 어 패싱? 공 어 백도원 빌드업 아니 티키타카 말고 빌드업 말고 아니야 공이 들어가서 공 전달 전달력 아 뭐라고 했었는데 전문용어 쓸라니까 힘드네 예 어 그래 그냥 공 돌리기로 합시다 공 돌리기 공 돌리기라고 얘기하면 되게 뭔가 좀 전문성 떨어져 보이고 뭔가 너무 1차원 유아틱한 표현이라서 예 아무튼 이렇게 그 선수들끼리 그 그런 사인이 안 맞아서 거기서 우리나라에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잘려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우리 팀의 실수로 인해서 그 실수를 잘 어 받아 먹어서 사실 첫 골이 들어간 게 다름없잖아 그래가지고 박용호 욕구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수가 선수에게 전달해 나가고 앞으로 쭉쭉 나가는 그런 그 과정 그 과정이 제대로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자꾸 일어나고 그 실수로 인해서 어 좋은 어떤 찬스를 상대방에게 준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쳐야겠다 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유르다니 너무 잘했어요 그들이 보여준 투쟁심과 경기력을 보면 결승에 진출할 자격이 있어요 1대1 싸움에서 지지 말자 시작부터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지배하고 있다 실점을 하면서 어렵게 했다 찬스를 살리지 못해 어려운 경기를 했다 아쉬운 마음이 크다 유르다니 상당히 큰 경기력으로 승리했다 예 오늘의 패배는 받아들여야 된다 유르다니의 좋은 경기력을 펼쳤다 유르다니의 좋은 경기력을 펼쳤다 얼마나 어려운줄에 속했는지 볼 수 있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참 뭔가 두루뭉술하게 화법이 화법이 참 그런 것 같아 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서 이번 한국 한국 돌아가서 이번 대회 분석할 것이다 잘했던 점과 좋았던 점들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위약금이 얼마일까요? 연봉 한 26억 추정치라 그러던데 위약금이 얼마일려나? 한 1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26억이라면 26억 줘버리고 돈 아깝지만 빨리 쫓아내는 게 맞죠 안 그러면은 월드컵에서 또 이런 모습 보여주면 그때는 진짜 정말 절망적이지 손흥미도 이제 못 뛰고 어 이건 뭐예요? 저번 20-30분에는 우리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요로단이 더 나았다고 생각해요 축하하며 미소를 건넨 건 당연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했죠 오늘 밤은 더 이상 웃으며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에 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팀이 경기장에서 더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겪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참 이상한 화법을 쓰네 근데 이런 막 웃어? 웃어? 너 지금 졌는데 웃어? 니가 감독인데 웃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뭐 태도가 저렇다는데 뭐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난 생각해 솔직히 뭐 웃어? 이런 걸로 웃어? 빠게? 뭐 이런 걸로 막 굳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되려 클린스만이 억가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뭔가 그 여지를 주는 부분들 같아 비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저기를 해야지 저거 봐 웃잖아 웃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어 이러면서 막 까짚고 보는 것보다는 뭐 워낙에나 사람 자체가 저렇게 유순한 사람이고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고 그런다면 그럴 수 있다 쳐도 일단 본질적으로 감독으로서 계속 같은 어떤 실수 그게 메꿔지지 않는 점 골 한 골 먹혔을 때 교체 카드를 적시적소에 쓰지 않았다라는 점 전혀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터뷰 스킬로만 무마했을 뿐이지 그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게 뭔가 좀 빡치는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축구 전문가들이 봐도 노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입을 모아서 다 얘기하더라고 축구 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매니아들은 지금 뭔가 마탱이 간 사람 처럼 그렇게 여기더라고 다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어제 너무 짜게 식은 게 좀 컸죠 너무 짜게 식었어요 그쵸? 저도 아 몇 대면수로 이길라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번에 경기하기 전에 마지막 방송 했었을 때 제가 이제 일요일 날짜 일요일자 방송 했었을 때 이제 축구 얘기 우리가 또 했었을 때 근데 그랬잖아 전반에 한 골 정도 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체 카드 좀 쓰면서 지금 벤치를 달구고 있는 그런 선수들 역량도 조금 테스트해 볼 겸 그리고 그런 경험치도 굉장히 이런 세계적인 대회 큰 대회에서 그런 경험치도 조금 쌓아줄 겸 그렇게 좀 카드 좀 잘 쓰고 해서 근데 그건 너무나도 나만의 판타지였던 거지 전반에 한 골 넣기는 개뿔 유유시팅 빵이었는데 너무 허망하게 그냥 그랬던 건데 전혀 제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버리는 바람에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뭐 새벽에 축구 다 보고 아 족같긴 하네 상수엠 짤 넣고 일본한테 6대1로 개털린 요르단 비공식 경기를 했었어요 요르단이랑 그 평가전 평가전 비공식 비공개 비공식이 아니라 비공개 평가전을 이제 일본이랑 요르단이랑 했었어 근데 그게 6대1로 털렸었어 요르단이 근데 그 요르단에게 2대 떡으로 발린 것은 참으로다가 이해하기 힘들더라 평가전이라는 게 크게 뭐 의미 없긴 하다 일본을 2대1로 이긴 이라크 상대로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기도 했으니 마치 무슨 가위바위보 마냥 그래서 요르단이 그렇게 막 크게 어떤 위험 위협적인 그런 그 상대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지 아쉽더라고요 일본 보면서 우리가 너네 8강 딸이네 우린 4강 진출했는데 우리 거기가 다음 요르단이야 상대적으로 이란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좀 상대해볼만해 그동안의 전적을 보면은 우리가 비기기도 많이 비겼지만 이번에는 이길 거야 그때랑 지금은 달라 그랬는데 다르게 달랐죠 이번에는 그죠? 네 그러니까 일본 보고 뭐 이렇게 조롱은 안 했습니다만은 일본 보고 막 그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었어 되게 건방졌던 것 같아 일본 떨어진 걸 아쉬워했던 이유 뭔가 한일전을 결승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서사 한일전에 왔던 그런 서사를 이번에 새로 쓰는 느낌으로다가 결승 때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 희망고문 또 이런 희망고문이 없다 또 이런 희망고문이 없다 일본 떨어진 거 아쉬워 그냥 우리가 결승에 만나가지고 좀 개발라버리는 그런 스토리로 가면은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하면서 아 일본 떨어진 거 아쉽다 뭔가 한일전까지 가가지고 결승에서 만나거나 그러면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을 텐데 아 아쉽네 한일전 이런 생각 했었는데 한일전은 개뿔 8강딸 8강딸이고 우리나라 4강딸이었는데 슈틸리키가 맡았을 때 오히려 결승까지 갔었던 거 알아요? 에 음 골 때리네 진짜 에 아 너무 짜게 식었어 어제는 진짜 너무 짜게 식었어 이걸 오히려 뭔가 이게 그동안 버티오고 버티오고 하다가 이번에 확실하게 뽀록이 난 거다 어 진짜 김민재 애초에 없었으면은 중국판 났 중국골 났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김민재 없었던 판들도 꽤나 있었는데 거기서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었기 때문에 뭐 꼭 김민재 국회의 출전 유무에 따라서 경기의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다 라는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이더라구요 예 그래서 뭐 김민재가 카드관리 못해갖고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억가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냥 이제 아주 부실공사 같은 느낌 비유를 하자면은 뭔가 약간 좀 부실공사 같은 느낌이죠 부실공사 겉은 번지르르 한데 내용물은 처음부터 아주 뭔가 잘못 쌓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언제든지 어 뭔가 하나의 균열이 가버리면 그 균열이 상대팀에게 너무나도 이 유리한 지점으로 가게끔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맥없이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우리나라 축구는 좀 부실공사다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저도 이번에 아시안컵 때문에 축구가 재밌다는 걸 느꼈거든요 다른 때 축구가 재밌지 않았어요 별로 근데 뭔가 이 추세가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거기다 황희찬까지 그러니까 이 추세 이 관심도 쏠릴 수밖에 없는 뭔가 어 그런 화제성 있는 그 개개인들 스타플레이어들의 어떤 활약들 전 세계적인 무대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찰나에 거기다 또 아시안컵까지 열리고 관심 1도 없었지만 어 그래 벌써 16강이에요 어 난 한지도 몰랐네 아시안컵 열린지도 몰랐네 그동안 평가전인 줄만 알았는데 그냥 친성경기 같은 건 좀 알았는데 하고 전혀 관심 없다가 지금 이 축구라는 주제로 이번 아시안컵이라는 그 주제로 2, 30분간을 이렇게 털 수 있는 정도로 짧은 시일 내에 빠르게 관심 갖고 짧게 공부한 결과 끝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도가 많이 주목될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축구 모네하니 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 나는 뭐 페이커가 뭐 롤드컵 이겼다 뭐 LCK 우승했다 뭐 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경기냐면 뭐 그러잖아 전문가들 좀 이제 좀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장면이냐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어 장면이냐면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잖아 근데 그런 걸 봐도 그냥 난 뒤로 가기를 딸깍딸깍 했었거든 봐도 뭔지 모르니까 뭐 바론을 먹고 뭐 여기서 뭐 스틸을 해가지고 뭐 하고 롤 하는 사람들 외에는 전혀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그 하고 있고 특성 뭐 스킬에 대한 이해도 뭐 그 짧은 찰나에 어떠어떠한 장면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어떤 아주 그냥 기초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롤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장면이고 축구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쓱 봐도 아 저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허들이 났지 축구에 대한 관심도를 관심도와 롤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한다면은 사실 해축계를 보면서 축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죠 심심하면 이제 해축계를 한번 쏙 들어가보면은 메시도 욕하고 호날드도 욕하고 다 욕해 다 그냥 죽일놈이고 뭐 서로 막 죽일듯이 물어뜯고 이상한 팬덤 문화 그게 가끔씩 이제 좀 재미를 가져와 주기도 해 그래서 이제 막 보다가 보니까 아 진짜 대단한 선수고 이런 선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손흥민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이 쌍놈의 새끼들 그런 생각을 막 들면서 보면서 진짜 열받더라고 그래서 아 진짜 이번 아시안컵에서 이런 활약 호주전대 제대로 드러났죠 아 이거 뭔가 끓어오른다 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이 손흥민의 이 일대기에 크게 남을 수 있는 어떤 메시가 이번에 항상 코파 아메리카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항상 뭐 그런 식으로 리그에서만 잘하는 선수 근데 코파에서 떨어지고 월드컵에서 떨어지고 뭔가 허망하게 자꾸 무너질 때 그 메시한테 정말 대단한 선수기도 하지만 뭔가 그 메시의 어떤 그 무너짐이 손흥민에게도 투영이 된다라는 거거든 토트넘에서 너무 잘하고 막 이러지만 뭔가 다른 어떤 무관 무관 딸이 그리고 한때 토트넘에서 정말 그 최고조로 올랐을 때 경기력이 그때 같이 함께하던 선수들 다 어디갔냐 손흥민만 토트넘에 붙박이처럼 남아가지고 지금 중소 딸이 그 팀에서 토트넘이라는 그 팀에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지 않냐 하면서 막 그렇게 까는 사람들에게 한방 제대로 카운터 펀치를 매겨줄 수 있는 그런 그 최근의 모습들이 그런 뭔가 시나리오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 그래서 너무 응원을 했지 너무 그건 너무 응원을 했지 진짜 페이커가 이 짤 하나로 DC인사이드의 그동안 모든 개념글 추천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장 추천수를 많이 받은 이 짤 대상역 대흥민으로 갈 수 있는 몇 안 될 이제 앞으로 남지 않은 몇 안 되는 그 기회를 이렇게 짜게 싣고 이렇게 허망하게 이 기회가 날아가버린 게 좀 너무 아쉽다라는 거지 그것도 요르단 상대로 잘된 거긴 해 그런 참 요르단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말로 뭐 축구 변방구가 아니었어? 그렇게까지 뭐 축구 이 계열에서 개통에서 크게 어떤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런 나라는 아니었잖아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피파랭킹으로만 봐도 60몇 단계 차이가 나는 확실한 그동안 많이 비겨왔으니까 그동안 요르단과의 어떤 전적을 보면 많이 비겼어 진 적이 없었어 근데 이번에 졌어 질 줄 몰랐던 거지 잘해졌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랐어 어 어 그러니까 이 그 중동아시아 중동아시아 축구 수준이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 어 해설위원들도 그러고 중동아시아가 예전부터 잘하던 나라들은 잘하는데 그 뭔가 좀 축구 변방국 취급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좀 있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일정량의 수준 이상 올라왔다 굳이 국대에 스타플레이어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기형적이라는 거지 그 외의 선수들 예 뭐 심하게 욕하는 사람들은 저 암덩어리들 때문에 손흥민의 꿈을 못 이뤘다 어 저 그지 같은 것들 좀 떼어내고 라인업이 조금만 훌륭했더라면 왜 이런 영재들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비판을 하더라고 암덩어리라고 하면서 그래서 박용호를 봤지 박용호를 좀 검색을 해봤지 박용호를 공부해보니까 K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수비수야 어 박용호 아니면 나갈 사람이 없을 그런 자리야 박용호 자리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고 그러니까 애초에 안되는 싸움이었을까 물음표가 아니라 진짜로 어 근데 박용호의 문제점은 멘탈이 안 좋다 물론 단점도 있어 너무 K리그에서 최고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물론 뭐 뭐 한 번 멘탈이 흔들리고 한 번에 어떤 그 균열이 있으면은 그거를 잘 풀어내지 못하는 선수로 평가를 받더라고 어 그러니까 막 되게 잘한다 이렇게 보다는 이제 국내에서는 그래도 좀 어 장단점이 선수가 다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거만 봐도 뭐 중요한 거는 뭐 내가 그 얘기 지금 몇 번이 나왔는데 대기업 4,5명 중소기업 11명 근데 사실 중소기업 11명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어 어 그죠?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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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기본빵을 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전체적인 성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라면 누가 맡아야 될까 클린스만 말고 누굴 맡아야 누가 해야 돼 어? 축구 수준이 확 올라가려면은 많은 투자가 있어야겠지 그 돈은 어디서 해와 명장도 데려오려면 그 명장을 데려오는 그 비용은 어떻게 하겠어 차두리 코치는 왜 욕을 먹는 거야 차두리 코치 욕 많이 먹더라 약간 그들만의 어떤 카르텔 독일 카르텔 많이 연관이 되어있다 저 병폐되어있는 뿌리를 갖다 뽑아야 대한민국 축구 다시 뭔가 기초적인 단계부터 건설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몇 년 안 남았어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인재양성 어떻게 할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들도 뭔가 좀 신임이 덜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짧은 기간 내 그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빠꼬미들인데 지금 국대 라인도 이 빠꼬미들이 지금 이렇게 요르단한테 처참하게 아주 잠깐의 아주 조그만 균열 하나로 너무나도 너무나도 허망하게 골을 그렇게 막 줘버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어떻게 하는 게 말줄까 그냥 저는 이제 월드컵 전까지는 축구에 관심을 안 갖기로 내가 급격하게 빠르게 뭔가 좀 관심이 가기 시작해서 아주 얕은 공부를 했지만 인터넷상으로 뭐 어떻게든 되겠죠 어떻게든 되겠지 대한민국 축구 앞으로 모르 모르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다시 관심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축구 얘기를 해도 아 그래? 오 오 잘됐네 오 좋네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쓱 넘어가는 그런 다시 예전에 그 축구의 관심도가 예전 단계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예 짜게 식어버렸기 때문에 예 아무튼 축구설을 또 이렇게 풀었습니다 거의 한 시간 가량 얘기했는데 아 그래도 짧게 짧게 뭔가 패배 원인 분석 이런 영상도 보고 해축겔도 보고 뭐 관련 커뮤니티도 슬쩍슬쩍 이렇게 짧게 짧게 아주 얕고 어 잠깐의 그런 공부들로 여러분들한테 한 시간 정도 그래도 우리는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고 나의 20대의 일부분에 남아있어 감사합니다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고 나의 20대의 일부분에 남아있어 감사합니다 손흥민이 있음에 감사하지만 저는 메시한테 굉장히 좀 동질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메시가 87년생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동갑 87년생 최고 고트 예 그래서 나랑 동갑이면 뭔가 관심 많이 가잖아 그런 것처럼 오늘도 유튜브 보는데 저 뭐야 그 충주맨 그 김땡땡 주무관님 예 그분도 87년생이더라 더 놀라운 거는 빠니보틀님이 87년생이더라 나랑 동갑이야 어 김선태 주무관 87 빠니보틀 87 메시 87 이승기 87 예 노래하는 고트 87 아니 대체 87년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예 이거 진짜 황금 세대 아닙니까 이거 예 맞죠 아하하하하하하하 예 놀랬어 나는 다 나보다 한 뭐 한 세네 살 이상 차이나는 어 얼라들인 줄 알았지 서른세 서른둘 정도 되는 얼라들인 줄 알았는데 어휴 나이들이 있더라고 되게 놀랐어 김선태 주무관 87년생 예 메시 그쵸 메시 87년생 예 축구 얘기는 이제 또 오늘 끝나겠네 오늘 이후로는 축구 얘기 할 일이 없겠네 여러분들 예 축구 얘기는 이제 뭐 더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오늘 이후로는 예 그쵸 저는 해축까지는 막 크게 관심있게 안 보니까 예 뭐 그거는 보겠네요 그 뭐 저 뭐냐 프리미어리그 결승전 예 뭐 그정도는 관심이 어느정도 쏠리겠지 딱 지금 아시안컵의 딱 절반 어 챔스 챔스 어 챔스 챔스 미안합니다 예 이런 데서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씩 균열이가 어 이 자식 코트 은근히 축구 얘기를 이렇게 쉬지 않고 한 시간 동안 한다고 어 이 새끼 꽤나 많이 하는데 어 내가 몰랐던 것도 알아 어 이 새끼 요르단이랑 일본이랑 축구 6대1로 요르단 일본한테 개발린 것도 안다고 어 사우디가 2대1로 일본을 이겼는데 그 이긴 사우디를 이긴 우리나라 1대0으로 이긴 그 전적도 안다고 뭐야 꽤나 축자라린걸 이랬는데 지금 약간 어 프리미어리그 결승전 얘기하니까 어 뭐 챔스 얘기하는 건가 어 이러면서 약간 제 그 얕은 지식이 뽀록나는 예 너무 길게 하면 1시간 정도가 딱 좋아 1시간 이상 얘기하면 내 얕은 지식이 뽀록나 어 그렇기 때문에 축구를 커뮤로 배운 사람 축구를 커뮤와 짤로 배운 사람 해축결로 축구 배운 사람 예 그럴싸하게 말하는 언변으로 예 1시간을 축구 얘기로 때운 사람 음 음 그쵸 어 하튼 뭐 그래서 저 챔스가 아니면 딱히 이제 뭐 관심을 크게 갖고 보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11인가 11인가 저 저 뭐야 맨체스터 시티랑 저기랑 붙는다고 하던데 예 홀란드가 부상에서 이번에 딱 그 일어나서 이제 또 다시 갈 것 같아요 그죠 예 에버튼이랑 예 맨시티랑 에버튼이랑 경기가 이번에 11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홀란드가 이제 좀 그 부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부상에서 이제 다시 어 맨시티 챔스 우승을 위해 다시 달립니다 예 멘트를 주는 게 아니라 얄팍하게 알고 있는 거 홀란드 하면은 뭐 얼마 전 부상이 있었음 근데 이번에 다시 복귀함 머리에 있는 지식 홀란드 하면 딱 최근 근황 딱 그 정도 한두 줄 정도 알고 있는 예 나도 뭔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검사받는 느낌이야 여러분들한테 어 이것도 알아? 아니야 메모장 없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짧은 공부로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가 통하니까 다행이긴 해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뭐 분야가 있으면 짧게 공부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예 우리가 좀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공부는 못해요 공부는 진짜 못하고 어 그렇습니다 응 아 밥이요 밥 밥을 오늘 좀 먹방을 좀 합시다 오늘 좀 먹방을 하고 예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먹방을 좀 뭘 시킬까요 예 좀 몸에 좋은 거 먹어야겠다 오늘 오늘 약간 건강식으로 가겠습니다 샌드위치 진행시켜 샌드위치 진행시키고